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사우디옥입니다! 저희가 한번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의 카메라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옥입니다! 사우디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영상이 하나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예진이가 너무 영상 안 찍어요! 저는 맨날 올렸는데!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이건 뭐라고 하자하고 싶어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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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말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시작!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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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ăng氣! 아마르다가? 아마르다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나게 만들었어요.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네, 화나게 만들었다. 그 사람한테 뭐가 하고 싶어요? 복수! 어떤 복수예요? 가서 왜 그랬냐? 에아아아악! 이게 뭔데요? 본역!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본역? 아니요, 그건 본역 말로 다른데요. 내가 당했어, 그러면 그러면서? 욕한다! 이씨! 그냥 행동만 해요. 아, 행동? 네, 어떤 행동이요? 너 왜 그랬어? 멱살자고 이렇게 멱살. 아니요, 약간 만약에 내가 짜증나게 계속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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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보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팍! 체벌! 팍!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뭐야, 그러면? 이거 아니면 뭐야? 아마르다가는? 응, 아마르다가. 지진다. 죽을래. 아, 지진다. 지진다, 이렇게? 어, 죽을래. 이렇게? 아, 지진다, 내가 죽을. 복수하는 말, 이거? 아, 복수는 하는 말이네, 그런 말. 세르보트. 세르보트 어디 들어왔는데? 어려워 보여. So difficult! 세르보트. 세르보트. 세르보트 이거야? 술을 제일 마시는 사람? 응. 집 없고, 가족 다 잘 안 생기고, 인생 의미가 없어서 살고 있다. 아,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인생 망한 사람? 응. 아니, 그건 욕하는 거야. 아, 욕하는 거야? 아, 그럼 뭐지? 정신 못 차린 사람. 정신 차려!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맞는데, 다른 남자분이 욕두고 이 사람을 원래 이런 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욕은 어떤 욕이에요? 음. 어, 날라리다. 네. 너 날라리야. 응. 그거 맞는 거야. 어려워? 파헤라. 진짜 그렇긴다. 파헤라. 파헤라? 인파헤라. 인파헤라? 뭐야? 이거 뭐야? 어떤 여자들이... 어. 이게 뭐야? 가슴이나... 어, 뭐야? 약간 옷이 옷이. 안 돼, 안 돼. 옷이 옷이. 잘 보이는 여자. 약간 잘 보이는 거. 입는 여자들. 어, 오케이. 이거. 뭐라고 하냐? 어, 되게... 아니, 항상 항상 우리 가슴 잘 보이는 거 같아요. 비키니, 비키니를 입고 섹시한 여자. 응. 그거 뭐라고 하냐? 섹시해. 아니, 그거 다른 말이에요. 다른, 아, 다른 말이야? 네. 너무 야해. 아, 이거요. 너무 야해. 야한 거에요. 야해. 완전 야해. 어스퍼하. 어스퍼하? 어스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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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 진짜? 사투리는 좀 몰랐어요. 아, 사투리? 어스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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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 사람이 선생님한테 나쁜 말을 계속 헛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선생님한테 와서 이 사람이 냅두고 그래요. 그냥 되게 그 이 사람이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응. 그 하는 말을, 한국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와가지고 아, 이거 아니야. 너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응.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아니야? 만약에 교회에서 항상 그 사람이 이유는 없이 선생님한테 와서 문제가 만들고 싶어요. 문제를.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왔어요. 저희 그냥 냅두고 한 말도 있어요. 아, 그냥 냅두고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무시해. 무시해. 아, 그냥 무시해. 이거. 넷.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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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elen 잊어. 아 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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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희들끼리 너희 둘이서 왜 자꾸? 그거 그건 저도 몰랐어요. 그래? 선생님한테 계속 따라한 거예요. 어 날 따라한다. 네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계속 따라다녀요. 아 스토커 스토커? 스토커 아니고요. 아 스토커 아니야? 아 따라다녀? 그 사람이 선생님 많이 좋아해요. 팬! 팬 말고요. 그건 나쁜 뜻이야? 모든 걸 따라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항상 학교에서 아 있어 있어 있어.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나 자꾸 따라하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아.. 한국 사람 아니세요? 응? 한국 사람도 있어. 그거 뭐라고 하지? 항상 많이 학교에서 들어봤는 거예요. 자꾸 따라하는 거거든. 옷 입는 것도 따라하고 말도 따라하고 네 똑같아요. 아 그걸 뭐라고 하는데? 아 뭐지? 따라한다. 따라쟁이. 아니 따라쟁이 아니고요. 아니야? 혹시 보고 있어요? 아니지 기다려봐. 아니야 포기 안 했어. 아 잠깐만 뭐했지? 그 단어가 있는데? 따라한다. 따라해. 내가 그걸 따라할 거야. 따라해서 기분이 나빠. 아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니 잠깐만. 저도 한국말로는 잊어버렸어. 이런 말. 불안이 세다. 학교에서 그런 사람 있어. 그냥 이거는 따라쟁이로. 근데 그냥 따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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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동안 났을 길마. 내가 그동안 났을 길마. 한국 사람 아니었어요? 맞아요. 사우디. 사우디. 갑자기 사우디 사람 됐어요? 사우디. 이거 하나의 말 안 해줘요. 오 맞아요. 오 맞아요. 하이프렌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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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점심이나 사우디. 아니 아니. 점심이나 아침에 다. 식사 다 하시고. 가위바위보 누가 한다. 그치. 아 내기. 가위바위보 누가 낸다. 가격. 가격 아니고. 집에서 밥을 다 끝나고. 가위바위보. 아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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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첨력이 나는 이런거. 가위바위보. 야 너무 좋다. 설거지. 네. 마지막 말. 우리 사우디. 사우디. 우리 사우디. 이 시트. 이 시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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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 많이 먹는 사람 왜 이렇게 디저트 많이 먹어요? 너 돼지야? 아니 돼지 그거 아니고요 잠깐만 들어봐요 만약에 이거 이뮤러스 많이 먹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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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말래 응 먹지 말래는 그거 하는 소리 뭐예요? 너 먹지 마, 너 돼지 대 아니 왜 아 하지마 먹지마 먹으면은 살쪄 똑같은 말인데 아 다른 말이였어? 아 다른 말이였어? 아 먹지마 계속 먹는 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네 그만 먹어 그만 먹고 맞는데 또 있어요 또 있어? 먹으면 살쪄 먹으면 죽어 네네 먹지마 그만 먹고 스탑 그만 먹고는 스탑 그만 먹고 맞는 말이였어 맞힌 거지? 맞힌 거지? 뭐야? 맞혔잖아 내가 보셨나 렌하이 델 비디오 찰떡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선서님 쳤다며 내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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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너무 사랑해 사랑해 안 돼 나 나 안 돼 안 돼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 안녕 뭐야 안녕 안녕 오늘 여러분은 이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 대해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하하하 그래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